자, 오늘 잡박 박사님들과 함께 재밌는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립목포대학교 법정찰학부의 법학 전공 남정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현미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국립목포대학교 법정찰학부의 경찰안전법정권 조은별 교수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우리 남정 교수님, 저희 방송을 좀 보셨나요? 네,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되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하고 다양한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잘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남정 교수님은 이제 제가 리허설 할 때는 너무 밝고 말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막상 쭉 들어가니까 굉장히 점잖은 짓이네요. 네, 컨셉입니다. 자, 그리고 조은별 교수님. 오늘 여기 나오면서 나름대로 공부다오는 그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열심히 벼락치게 하고 왔습니다. 네, 아니 준비하면서 부담 같은 건 없었는데? 부담을 원래 가지고 있다가 오기 전에 방송 영상을 보니까 MC님께서 너무 잘 진행을 해주셔서 굳건히 믿고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저희 이민이 그렇게 나쁘진 않나요? 그럼 너무 좋으세요. 아, 행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오셨는데 먼저 법학 전공을 한번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과는 법경찰학부에서 저는 법학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네, 법을 소재로 하는 그런 고유한 방법론을 가진 학문입니다. 그래서 시대, 법은 시대에 따라서 가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추구하는 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고 이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는데요. 다양한 기본법들을 배우면서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학과의 그 분위기가 어때요? 여기서 뭐 이제 음악학과나 이런 데는 되게 원래 밟고 음악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데 법학 전공학에는 왠지 모르게 좀 나갈 거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이제 여기 학교에 오면서도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떨까 했었는데 의외로 저희 과가 저희 사회대에서 체육대 라면 몇 년째 사회대에서 체육대 1등을 하고요. 굉장히 학생들이 활발하고 공부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밝고 생각보다 이제 딱딱하거나 공부만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놀 때는 확실히 잘 놀고요. 그러면 교수님하고 제자분들하고 사례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자분들이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되게 밝고 좀 이러셔가지고 잘 맞을 것 같고. 교수님, 어머니 경찰 안전법전공예예요. 학과 성의 좀 부탁을 좀 드려볼까요? 네, 저희는 공행질서 안전 유지에 관한 걸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아무래도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최외선에 있는 게 경찰이라는 직종이다 보니까 주로 경찰학과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범죄수사론이나 아니면 범죄예방론 또는 형법학 과목 같은 거. 그리고 더불어서 요새는 워낙에 사이버 기술이나 정보보호가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최신의 트렌드 학문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정말 아름다운 교수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화를 나눌까 하는데 저는 제 얘기에는 좀 실력이 다쳤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주제가 약간 좀 무게가 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의 주제는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먼저 우리 교수님, 낙태라는 게 싫어. 이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 그런 문제는? 이 낙태라고 하는 단어가 형법 26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낙태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낙엽할 때 떨어지는 낙엽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임신 중절 혹은 권리에서는 임신 중단권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낙태라는 표현으로도 임신 중절. 오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임신 중절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중간에 계속 스크라델이 있는 게 좀 있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노래 좀 예정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한 유튜버가 우리 9개월 된 우리 자신의 아이를 이제 임신 중절을 하면서 이걸 영상에 올려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경우가 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도 언론으로만 좀 접했습니다. 저는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있어요? 제가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겁게 봤고요. 이게 이제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에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서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기준이 법적으로는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조은비 교수님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절이 범죄 행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과거에는 범죄 행위였습니다만 지금은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범죄 행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똑같은... 이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효력을 잃게 되어서 이제 법 조문이 이제 효력을 상실해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여전히 근거 조항이 남아있긴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되게 예외적인 합법적인 사유가 들어있는데요. 거기도 다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이신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헌법 불일치 불합치 한적이란 그런 한적이 난 이유가 좀 있나요? 헌법 불합치는 이제 위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위헌을 내려버리면 그날로부터 그 즉시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법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법적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일부분 헌법 법률에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해라 이렇게 해서 일부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주는 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요. 그러한 혼란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이 개정이 좀 됐는지 궁금해요. 지금 2019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던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된 입법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제 개선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그 조은별 교수님 이런 어쨌든 법 종목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합의가 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헌법 불합치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신 주차에 따라서 낙태의 불법성을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과연 몇 주차의 낙태가 적절하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몇 주차까지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되어야 되고 몇 주차부터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거를 사실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은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성폭기 관련돼서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있다고 잠깐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제 근본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게 된 이유가 임신 조은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아의 생명권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태아의 생명권은 당연히 너무 소중하지만 여성에게 전혀 권리를 아주 임신 극초기조차도 전혀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 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자보건법에 아주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MC 선생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성폭행에 의한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우생학적으로 산모하고 태아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그게 너무 예외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기가 너무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 우리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대학생이라든지 10대라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 집에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판단을 해라라고 하는 결정이 내린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정말 이 법이 없다고 하면 이게 진짜 무겁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그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병원에 가서 저는 임신 중절을 원합니다라고 하면 해줍니다. 왜냐하면 처벌의 근거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좀 전에도 계속 저희가 언급을 했듯이 어느 기간까지 해줘야 될 것인지 그리고 비용을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보험 적용은 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신념에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내가 너무 나의 개인적인 신념으로 상과가 좋아서 이 병원에 일을 하는데 개인의 신념과 어긋나는 행위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나는 이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거부할 수 없고 진료 거부권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병원에 그래서 지정을 하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나오지 않아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집단에서 다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의 교수님 모습을 놓고도 작가하고 그랬어요. 오늘 주제가 우리 임신 중절인데 다른 얘기도 좀 많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종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을 하게 됐는데 조홍배 교수님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사건화가 됐을 때 수사 과정도 어떻게 좀 해결이 잘 되는 편인가요? 어때요? 지금 사실 만약에 사건이 접수됐다 누군가가 임신 중절을 했다라고 들어온다면 사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낙태죄는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낙태죄 가지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관에서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살인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해당 살인과 관련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9개월 된 아기 임신 중절했던 그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 사산 여부를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증에 곤란을 겪어서 계속 사건이 지지부진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수사 기관으로서는 큰 입증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법 개장이 어떻게 보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결국에는 잘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개인차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보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낙태죄 계속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처벌 법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 법규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예방 정책이나 또는 왜 임신 중후반까지 낙태,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궁극적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진단을 받고 낙태,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이 알약을 처방받아서 알약으로 낙태를 하는 알약 낙태, 약물 낙태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집에서 간이하게 낙태라는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본인이 낙태를 지속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임신을 중단할지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낙태를 원한다면 낙태 클리닉을 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와 같은 복지 정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낙태,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약간은 터부시 돼 있고 사회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임신을 한 여성으로서는 지금 본인이 낙태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임신을 지속하는 게 맞을지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임신 초기를 놓치고 중후반까지 가서야 비로소 임신 중절이라는 방법을 극단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 임신 초기에 여성들한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는 임신 중절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피임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또는 많은 사회 시민들이 좀 알고 미리 원치 않니 임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이게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지금 성교육 받은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인 그런 상황에서 몰래 몰래 배우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성교육하는 게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나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더 성교육에 대해서 진체적인 선생님이 계셨어서 성교육 시간에 프랑스에서 직접 갖고 온 프랑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그 비디오에 보면 물론 직접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성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매 단계마다 이건 지금 어떠한 단계고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지금 이건 뭐고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거든요.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희 고등학교 때는 직접 콘돔을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그걸 씌워내실 수까지 해주셨거든요. 사실 콘돔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끄럽고 부끄럽고 대회가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연인 관계라면 편하게 콘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살아가거나 각자 취향에 맞는 콘돔까지 노후할 정도로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게 발전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조금은 성교육에 대해서 좀 개방된 태도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 그대로 남재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조은별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 자체가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먹는 낙태약이라고 하는 이제 것에 대해서 합법화를 해달라고 해서 촉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미프진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제조를 하고 전 세계 61개국 정도에 이제 수출을 하는 약인데 그 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진짜 약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약 먹었을 때 부작용에 대한 굉장히 큰 교육이라든지 의사하고의 상담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피임 방법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임신 초기에 만약에 이제 임신 중절을 허용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성에게 이제 그런 기회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고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낙태약 그리고 낙태합법 악용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생명 경시 풍조가 이제 확산이 되면 당연히 너무 사회적이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년 초등학교부터 철저한 이제 바른 교육이 이제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 확실하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정확한 방법들이 좀 가이드라인이 잘 제시가 좀 됐으면 조금 전에 이제 뭐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셨는데 이 뭐랄까요? 그 이런 낙태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외국 사례들이 있다 좀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에 관련돼서 이제 안경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좀 많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이 법을 또 이용한 더 이제 안경이 될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예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연인관계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그 당시 처벌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임신 중절 시술을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이제 보복 심리로 신고를 하거나 이래서 의사 관련된 관련자들과 여성이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여성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성과 시술을 도와주는 관계자들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악용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에는 이 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악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새롭게 이제 임신 중절의 방법이 다양하게 도입이 되면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먹는 낙태약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된 그 복용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남용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 이제 뭐 좀 안 좋은 그러한 부작용이나 다른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그 이제 법이 만들어졌을 때 보면은 정말 그 순한 뭐 이 생각거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깐 지내면 실은 이제 교육이 먼저다 교육이 먼저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근데 또 이제 잠깐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종교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제 기독교 학교 불교 학교 다 있는데 이런 데서는 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에 따라서는 낙태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짓는 종교도 있고 그런 종교 학교에서는 피임에 대해서도 약간 터부시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피임 또는 임신 중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정말 유도 때문에 우리가 학자들의 고민들이 더욱더 이제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렵겠지만 우리 빠른 입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수님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전달하는 교수톡톡 시간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난녀 교수님 실은 이제 그 학과를 나왔을 경우에 법학 전공을 했을 경우에 그 말할까요 이제 특채 뭐 가산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법경찰학부에서는 공공안전 법공공안전과 경찰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졸업을 했을 때 이제 법학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진로에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공무원 시험을 같은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면 법학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법학사를 가진 학생들이 이제 경찰 공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어서 다양하게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조음의 교수님의 생각은요? 저희 경찰안전법 전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찰 공무원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남정아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찰 공무원의 입직 경로가 되게 다양한데 말씀하신 법화 특채 쪽도 있고요 또는 경찰 행정학 쪽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특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안전법 전공을 이수하면 해당 분야 특채 입직 경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경찰 행정학 전공이 아닌 경찰안전법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 전공과 법학사 전공을 두 개를 같이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학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 입직을 했을 때 경찰 쪽도 가능하고 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법학 전공을 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진로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법학이 되면 법원, 경찰, 법무사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천문을 드리면 법이라고 생각하면 딱 직역이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직역, 로스쿨 가서 법조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사 아니면 법무사 이렇게 다양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 공무원 시험에는 법학이 다 필수 가격이 많기 때문에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법무팀 같은 게 있으니까 다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금융에서도 가고 되게 다양한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또 이제 법을 또 공부하고 기업의 법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1번 9시까지 출근한다 점심은 무조건 잘 하시고 회사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애쭤매당 노동자와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될까요? 내부 규율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학을 전공하게 되면 충분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누라 학생들의 통화를 이제 질문이 좀 올려줬는데 이번 질문은요 T-PAKE 성범죄 관련돼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금액 좀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해제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남재화 교수님 거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담 행위들은 인격권이라든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경관심을 가지고 이제 국가 전반에서 예방 차원의 교육이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이제 법의 재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그러한 유포물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유포하는 것 그 단순 소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이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교육과 이제 처벌 강화 규정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심도 있는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좀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마시는 이제 밖에 보면 이제 그 오픈에서 밖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누구신가 이런 거 찾아보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오늘 촬영같이 해보이셨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 특히나 좀 사회적으로 다루기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를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학생들하고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오늘 그 나오셨으니까 그 제자분들한테 한 말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포대학교 어디다 보고 말아야 되죠? 카미나 여기 보고 우리 교수님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학생들 너무 매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 때 확실히 놀고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받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 깊이 학생들 많이 애정하고 아낀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전달 잘하시네요 이거 아니네요 요즘에 왜 그래요? 이렇게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교수님 같이 해보셨는데 좀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울렁증이 있어서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이대로 꺼내기 좀 아쉬우며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제자분들한테 좀 애매하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상관없고 어머 아니면 임용을 도와주신 선생님한테는 상관없고 어머 많은 감사하신 분들 저 팁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조은별 교수님하고 우리 남정 교수님께서 제자분들 나오셔서 참으로 흥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아두고만 몰라도 그만 그래도 알면 더 좋은 잡다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우리도네 잡바까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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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 jour